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에 기폭제가 될 무인항공영농기술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. 고흥군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흥읍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드론 연구와 제조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첫 드론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고흥군은 이번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1,500명의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453억여 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